여름 산행의 불청객 모기를 피하는 방법 여름 등산을 방해하는 모기 산행시 모기 퇴치법은? 모기는 보라색, 검은색 등 진한색을 선호하기 때문에 밝은색 등산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는 습한 곳을 좋아하므로 고인물이 있는 곳 등 물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시 화장품, 향수 등 냄새가 진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라벤더 원액을 발라주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허브향, 레몬향, 계피향을 몸에 뿌려줍니다 적응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모기 퇴치법 암의 경제는 도약 간행시 대학 PN이시는 시뮬보다는 소형 시장 수용 기능 음료